만랄리 맛집이라는 만두집에 왔습니다. 자 들어가 보시죠. 이거 뭔데? 군만두네 군만두. 아 군만두. 소스가 약간 그렇다는데. 미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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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래해 초래해. 우리 사모님 아주 이쁘게 생겨졌네. 중국계 미얀마. 오늘 빠사미야즈 했어? 빠사미야즈라. 여기도 만들면 안 들고. 여기도 만들면 안 들고. 여기도 만두피가 요래 나오네. 코리아 그치. 아주 맛있게 생겼네. 야가질래. 비교하면 되어볼까? 자 이거 남매가 뭐라? 남매. 남매. 중카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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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카역. 이거는? 시제. 시제. 응. 종시제. 종시제. 이거 찐만두네. 찐만두. 야하네. 맛있게 생겼는데 찐만두. 만두는 한가지네. 다 똑같네. 찐만두고 이거는. 찐만두고 이거는. 야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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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야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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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생강이 야하. 야하. 신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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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. 일식진만약. 조금. lorsque다 시건하게. 너무. 야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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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하네 얘는 터민제고기네 봐 너친이 주는 거야? 만두가 만드는 거야 에버데이 아이고 완전히 기술자네 기술자